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얼굴 없는 더블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잠깐 괜찮을까? 이 세계를 조작하기 위한 설명은 읽어봤니?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본은 이해하고 있겠지? 이외에는 너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야. 그... 지금부터 나오는 말풍선을 위나 아래로 조작하면 선택이 바뀔 거야. 알겠니?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음, 좋은 느낌이야. 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고를 수 있다고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 세계는... 그래. 이벤트 중에서... 이벤트 중에 우리들은 말을 하지. 목소리를 내서 말이야. 네가 이벤트 중에도 이야기가 하고 싶다... 싶은 수다쟁이시라면 나의 힘으로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보이스를 끌래? 야, 편하게 가자. 어? 야, 실황할 때 목소리를 연기 안 하고 하는 게 얼마나 꿀 빠는 건지 몰라? 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우리들을 그대로 지켜봐줘. 나? 뭐...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네가 찾아내준다면 말이야. 그러면 처음 만나는 너에게 이 세기를 조금 알려주도록 할게. 아하... 아하... 7日後、日が沈んだ時、この世界に神様が落ちてくる。と、それを聞いた人々は、皆一つの想いを抱いた。 神様に、願いを叶えてもらおう。そして7日後の、太陽が空から消えた日。光り輝く無数のそれは、確かに落ちてきた。人々は皆、神様に向けて願いを捧げた。 するとどうだろう?驚くことに、人々の願いが次々と叶っていったのだ。それぞれ思い描いていた願いが叶っていき、人々は喜んだ。しかし、その喜びは、一瞬で消え去ることにない。 騎馬が生えたもの。角が生えたもの。獣のように、毛に覆われたもの。願いの代償に人々は、化け物のような姿になっていたのだ。 うわぁ。 神様、お願い致します。 俺を、俺は、何かにしてください。 あ、りあんま、ありがとう。 フェン、フェンクラッカーへ、ここから来ます。 오 좋은데요? 방송 완전 꿀빠는데? 이런 거 하면서 또 배워가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기는 다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여행 일기가 있네. 책이 잔뜩 읽다. 어느 것을 읽을까? 아 이런 건 더빙이 안 돼 있다. 반절만 꿀빠는 거지 뭐. 이 세계에는 신님이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신님은 유성을 타고 이 세계에 찾아온다. 신님은 저주를 받는 대신 소원을 이뤄준다. 저주의 크기는 소원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신님의 기분에 따라서도 변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저주가 걸리게 될지는 사전에는 알 수 없다. 신님의 정체도 아직 모른다. 내가 빌게 되면 무엇을 빌게 될까? 만약 신님에게 만나게 된다면 되게 많네. 네 게임이에요. 근데 위에 오른쪽 왼쪽 위에 15라고 하트가 있네. 뭐지 저기 이 세계에서는 한동안 눈에 띄는 기계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져 있다. 아직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들 뿐이지만 기계 인형의 출현 등 앞으로 한층 더 기대도 높아져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기계에는 좋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 라기보단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계는 변기가 되기도 한다. 사람이 무섭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친구도 있다. 낡은 일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지? 어째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BGM이 왜 갑자기 계속 바뀌어? 싫어. 싫어.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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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겨져 낡은 일기는 본인이 쓴 건가? 어? 피가 깎였다. 어? 세이브가 안 돼. 세이브가 안 돼. 원래 안 되나? 쓰레기통이다. 뒤져본다. 검게 덫을 해진 종이스레기뿐이다. 다양한 옷이 들어있다 나.. 딴 데 나갈 수 없나? 어 나가진다 라디오가 있다 무언가의 파츠가 잔뜩 들어있다 공구 세트다 이제 이제 꿀 빠질 시간 형이라고? 리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형 초콜릿 먹어 어 그거 귀엽다 오 좋다 심지어 발음도 잘 들려 형 왜 왜 기억이 안 날까 심지어 약간 색깔도 다른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있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야겠죠? 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요구뭐의이는 요구뭐의 인생 여유 야아.. 그런 열연을 보여줘 놓고 나보고 저 대사를 치라고 너만 한 거 아니야? 쿠로의 파우치도 형의 가방에 넣어둘게 쿠로 자주 떨어뜨리니까 형의 가방은 커다랗기도 하고 쿠로가 다 끝나면 아니 준비가 준비가 다 끝나면 쿠로에게 말 걸어줘 세이브가 안돼 니아님 스티커 한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서포트 가입도 어서오세요 이제 괜찮아? 어 좋아 하지만 아직 짐이 한가득이 아니네 제대로 준비한 다음에 오지 않으면 안돼 뭐 준비 태양의 브로치 설계도 작은 수첩 이상한 모양이 그려져있는 종이의 그건 브로치? 형의 보물이야? 수첩은 일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 쿠로도 적고 싶다 그러면 갈까? 아 세이브 안돼서 가기 좀 무서운데 그러고 보니 신념은 어디에 있는 걸까? 찾고 있다보면 아마도 찾게 되겠지? 우선은 숲의 건너편에 가보도록 할까요 안 돼 세이브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 음 무시 어 되네 말 걸어보자 뭐야 눈에 꽃이 피네 아 귀여워 크로한테 부탁해 아 아 으응 눈에서 피 나오는 거 같다 으응 으응 눈에서 피 나오는 거 같다 오 귀엽다 우와 수고이나 테이블 쳐나온다 어 정말로 찾으러 가는건가 이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아 그런건 할 수 없어 이 숲 여러모로 위험하니까 어디쯤에서 떨어뜨렸는지 알겠어? 이 숲의 안쪽에까지 산책을 하고 있었다만 그때 떨어뜨렸을지도 모르겠는걸 어 이 앞쪽이려나 한번 가보자 형 야 가자 근데 꼴랑 지는거 같은데 꼴이 세이브하게 해주세요 로드를 해야도 안돼 왜 세이브가 안되지 근데 아 진짜 뭐야 누군가 자고있구나 혹시 이 태어비로나 혹시 이 태어비로나 하지만 담짱이던굴이 달라붙어있네 형 이 덩굴 떼낼 수 있어? 뭐야 으응 복잡하게 달라붙어있어서 간단히 떼어낼 수가 없네 다시 한번 힘내보자 형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핑크색 태엽을 손에 넣었다 으이 잘 떼어내네 그러면 루치아나 누나한테 전해주러 가자 가자 그니까요 드래그온 드라곤 3에 나오는 주인공 그 친구 닮았네 어 그래 그거야 그 태엽이야 바우치는 없었던 모양이다만 아니 괜찮아 하나만 있으면 예비는 또다시 만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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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프로 불편러구나 나도 그래 어 사람들의 선의를 좋게 봐주지 않아 왜 날 도운거야 어 야 인마 어 도와주 두 사람단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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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진짜요? 위키에다 뭐 작성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메시지... 아! 메시지 말아! 메시지 말아! 좀 기다려주세요 에이... 이 메시지 말아! 마지막에 적어라 말아! 크로에 보내주세요 되겠다! 크로에 포지에 넣을게요 어디에 보내주세요 진짜 귀여운 캐릭터다 귀여운 캐릭터의 귀여운 연기다 진짜 너무 귀엽다 환상적인데 설마 너 내 동료가 되라 아니네 아 귀엽다 야 너 뭐해 거기 있어 뭔 소리야? 쟤 뭐야 네 이거 게임이에요 저거 써놔야 되나봐 정말요 신님인가? 굉장해! 그러한 신님과 이야기해버렸어! 하지만 형이 알려준 건 어째서야? 그렇구나 형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신님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신님은 어디에 있어? 모른다 그렇구나 그러면 크루들이 찾아줄게 이 느낌 편지가 아니어도 크루의 목소리는 신님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양이야 멀리서 형이 몸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려나? 아무튼 여행을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신념을 못 받는지 물어보자 아까 전에 누나에게도 물어보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턴 힘내자 신경쓰지마 다음부턴 힘내자 네 하지만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멀리 돌아가게 될 테고 저기 형의 그 무슨 말이야 영혼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작은 무언가가 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크루 생각했어 작은 생물 찾아보지 않을래? 작은 생물을 뭐 어떻게 찾아 저 위에 있는 애인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애인가? 그러면? 아 떼다 저 사람 크루만큼 작아 형 저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으려나? 음 어떻게 하냐고? 어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안되려나? 어떻게 빌려달라해 모습을 어 쟤도 귀여워네네 빌려달라는 거는 저쪽으로 안에 들어가달라는 건가? 어 어 음 긍정한 배르철 Planet 그니까 베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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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어 어 목에 다 왔다 어 아 그럼 크루가 뭐가 남자가 손으로 맹uct 그러면 그니까 왠지 좋았지만 잘 오니쌍, 이곳에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깜빡이 좀 켜달라고요? 그거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어? 이 간판은 뭘까? 우선 이런 곳에 이런 게 있었던가 하지만 신님도 있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잠깐! 으, 사령을 이끄했어 잠깐 보고 가자, 형 사과, 귤, 포도, 체리? 어떤 의미일까? 수수께끼를 풀면 가르쳐주려나? 어? 메모도 떨어져 있어 네? 에? 나니카가 타리나이요 나니카가 타리나이요 타리나이요 타리나이요가 뭐였지? 필요,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이건가? 시키, 칼, 칼, 엠엔, 달 어? 오, 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뭐가 모자라냐고? 문, 부, 풀, 구 음, 그러, 잘 모르겠으니까 형에게 맡길게 오, 야 정답, 이 앞, 나무 위 정답 맞춘 모양이야 이 앞에, 나무 위이래 밖의 세계는 신기한 일로 한가득이네 이 앞, 나무 위 아,そこにいい感じのリンゴがあるけど 今度は高すぎるね 아, 아니 so 오, 아버지 아, 아, 아버지랑 아르티온 아버지 어우, 아르티온 아르티온? 아르티온 아르티온 아, 아버지 아버지 부신자 아버지 누굴 어서일еля지마 얘도 약간 허당기 있는거 같다 우와 사각 엄청커 상 엄청 큰데?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래서... 저게 왜 저래... 저 자세 뭐야... 아 저거 총이구나... 아 이거 되게 귀엽다... 아 이거 되게 귀엽다... 사라바다! 조금 이상한데... 좋은 형이잖아... 그럼 이 린고를 베르초에 가봅시다! 캬... 게임 제작하신 분도... 성우분한테... 왜이래? 받았을 때 얼마나... 치유받는 느낌이었을까? 나라면 되게 만족할 것 같은데? 되게... 은챠! 이거 은챠의 대공물이야! 먹자! 사과먹는 소리가 아니야... 은챠! 은챠! 와... 맛있다! 고마워! 은챠의 모습은... 괜찮아요! 그럼... 은챠! 받아봅시다! 어떻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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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냥하게 시도해본다... 강하게 시도해본다... 상냥하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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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니메이션... 약간... 라이트... 생각나기도 하네요... 은챠! 은챠의 모습이야! 우와! 우와! 정말... 뭔가... 恐ろしい... 面白い... 나... 엔텍이... 나... 이거... 내 얼굴이... 어떻게... 은챠! 은챠가... 두 명이... 은챠! 은챠가... 은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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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리와, 형님! 차차로니! 계속 차차거려서 무심결에 내뱉었네 저장도 안되고! 어서오세요 세이브 어떡해! 와 개빨라 자, 형! 준비됐어? 어떤 여행이 되려나? 기대되네 그러면 렛츠 고! 네네 제가 도키도키 너무 무서워 제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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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듣다보니까 자꾸 피카츄 성우분? 초파 성우분? 그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가 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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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싶을 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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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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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困っちゃうよね。 ごめん。 ほんとにごめんね。 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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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ほんねん。 んはーどんにいか? ん? 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끝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